공병호 TV의 공병호 법조인의 최대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남시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6명이 출자금 3억 5천만원에 무려 1,153배다라는 배당을 챙긴 일명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언론인 유명 법조인 정치인 등으로 일파 만파 확산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는 4천여억원의 배당금 수익 외에도 대장동 개발부지 일부를 싸게 불화받아서 추가 분양 수익을 2,352억원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승 배당받고 나머지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사업구조 설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분 1%의 회사가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대한 베네베 성명서에 조금 설명을 더하면 성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사업구조 설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누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는가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다시 대한 베네베 성명서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됨에도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역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었던 정모 변호사는 심사위원으로 1차 절대평가, 2차 상태평가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관계사의 대표 남모 변호사와는 같은 대학 및 학과의 후배인 것으로 밝혀져 애초에 유착관계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약간 설명을 더하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천화동인 4호 지분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의 아내되는 nbc 정신의 기자는 급히 회사에 사표를 내고 미국 샌드역으로 출국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없으면 왜 그렇게 도망가듯이 나가버린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한 변협의 주장입니다. 공공의 이익은 제한하면서 소수의 몇 명에게 개발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당시 공무원들의 내부적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의 제기를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국민들은 그러한 불법을 잉태한 권원적 불의와 그로 인한 부패의 진상에 대해서 알걸리가 있다. 인맥으로 얽혀져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익을 챙긴 위 사업은 언론인이 주도하고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특별검사와 현직 국회의원 아들 등 명사들도 자문료와 퇴직금 명목 등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6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모 정치 내 젊은 아들 이야기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딴 세상 이야기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화천대유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벌리고 있고 검찰도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전직 대법관에 대한 고액 자문료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이고 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그리고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 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하여 신속하고 결기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외에는 달리 해법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여당 및 야당 인사들이 모두 관련된 오히려 특검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주요 관련자들의 주변 관련력을 끊고 핵심 당사가 이미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전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법정유일의 법조단체로서 어느 때보다도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언론과 법조인사, 정계인사 등 사회주요 지도청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추후에 주저함도 없이 엄중하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추진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의혹을 맹맹백백하게 해소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9월 27일 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한변협회 성명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갈수록 설계했는가?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이 부분에 이 사건에 정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과 천문학적인 이익에 미뤄볼 때 실무자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9월 14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연박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캠프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분은 캠프에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유동규 전 사장은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입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또 혹시 또 먹티할 수가 있으니까 먹티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하에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첫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천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 정도 충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과 조건을 바꿨습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수익의 얼마를 공공에 돌려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을 스스로 답변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면 이 모든 사건의 전모를 아주 신속한 시간 내에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고 또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권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견제 기능이 중지된 상태인 문정부 하에서 더더욱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깊숙이 관여됐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